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결론 농업은 생계다 저는 생계라는 큰 측면을 많이 얘기합니다 농업은 생계고 농업은 경영이다 경영은 숫자다 이 큰 이치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2월에서 5월까지 한동에 250, 300박스 수확이 가능하다 아니 수확을 해야 된다 이래야지만 고비당가 35,000원 한동에 5월 말까지 700에서 1000만원이 나옵니다 이 숫자라는 경영을 못하면 큰 틀을 못잡아요 6월에서 8월 한동에 100에서 200박스 정도 수확하면 고비당가 15,000원 내지 200만원 나옵니다 이때 내가 상인들한테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게 더 높게 나올 겁니다 아무쪼록 이때 한동 매출 300에서 500만원 더 추가됩니다 그렇게 되면 토탈 350에서 500박스 나올 거예요 이렇게 고비당가 25,300,000원 때리면 합계가 900에서 1500까지 나와요 최소 말이에요 이 900만원은 해야지 이게 저축이 됩니다 900만원 이하 하신 분들은 생기는데 7,800하면 쓸 거 다 쓰고 이건 되는데 근데 저축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최소 900은 해야지 먹고 살고 얼마도 저축이 됩니다 이걸 무조건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5월 말까지 한동에 250에서 300박스 수확이 되느냐 이게 돼야 돼 이게 돼야지 이미 5월 말까지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정식 정식 후 12월 1일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종 6배에서부터 해야 안됩니까 이렇게 표현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식 해놓고 이때부터 시작해요 정식 후 순의 양을 줄여야 한다 순의 양을 모든 재배로는 온도가 개입을 합니다 좋은 일 때는 생장이 더디고 고운 일 때는 생장이 팡팡팡팡 증가합니다 물론 열매 이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열매는 곧 뿌리다 이런 단순한 이치도 좀 생각하시고 열매는 곧 뿌리다 12월에서 1월 열매가 없는 상태에서 지상부 입줄기가 팡팡팡 증가하면 뿌리는 깊이 뻗지 않고 표충에서 형성된다 뿌리가 위에만 나오는 거야 이 상태에 열매가 달리면 아시 수확 후 엄청 큰 몸살을 합니다 죽지는 않아요 근데 몸살 심하게 이때 만약에 열매의 양이 많으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어 12월, 1월은 뿌리를 좀 더 깊게 뻗겨야 돼 뿌리는 10에서 15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더 가요 15에서 20 좀 더 원뿌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돼요 뻗겨야 2월, 3월 꾸준히 수확할 수 있다 원뿌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곁뿌리 세근이 나와야 돼 그래야지 동해라든지 고온 이런 걸 견듭니다 이거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해답은 뿌리 컨설팅을 통해 원, 곁, 세, 분포도 및 양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 뿌리는 2, 3월 아시 엇가리 열매가 달리면서 증가시켜 12월, 1월 지상부 양을 줄일 수 있다 12월, 1월은 뿌리든 지상부는 다 좀 줄여놓고 단지 원뿌리만 깊이 들어가는데 열매를 달면서 2, 3월 달에 곁뿌리 세균을 팡팡팡 증가시킨 거예요 왜? 열매 양이 증가하면 뿌리 분포도 및 뿌리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열매가 많이 달리면 뿌리가 줄어 왜? 힘들잖아 아따 마 이때 물까지 못 맞춘다 생각해봐요 물을 못 맞추면 뿌리가 심하게 무너져 뿌리가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2, 3월 열매 양이 증가할 때 물질, 물, 간격, 물량, 물 주는 방법을 통해 뿌리 분포도 및 뿌리 양을 팡팡팡 증가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재배로는 잎, 줄기, 꽃, 열매, 순의 양을 보며 뿌리 분포도 및 뿌리 양을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 지상부를 보면서 아따 내 뿌리 상태가 어떻겠다 이 감이 와야 돼 이건 감이야 이건 감이에요 아니면 측정하는 기계를 통해서 측정을 하든지 데이터를 내든지 아니면 딱 눈이 몸이 딱 기억을 하든지 이해가 됩니까? 자 2번 꾸준히 꽃을 형성해야 된다 꽃이 계속 들어와야 돼 연속 찾기하는 모든 농산물은 꾸준히 꽃을 피워야 한다 꽃을 만드는 것은 작물체 내 CN률이다 기비 사용 시, 추비 간주 시, CN률 생각해서 비로를 선택해야 된다 그냥 주지 마세요 항상 생장과 억제, 이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CN률 맞춘다고 해서 꽃이 피는 것은 아니다 꽃이 꾸준히 피려면 작물체 내 가장 중요한 거 수분이 끊기지 않아야 된다 작물체 내 물이 맞아야 된다 왜? 동식물은 수분이 근 70에서 90% 이상입니다 다른 말로 물질을 잘 해야 한다 물질을 좀 더 키워서 키워야 잘 보이죠? 꽃이 형성되고 꾸준히 피면 꾸준히 착각이 이루어진다 근데 근데 이때 제대로 착각이 안 되는 분들은 생기가 안 맞다는 거예요 생기가 아시 엇가리는 재배시 온도로 인해서 수정약을 사용하지만 열매의 당도 및 숙기를 생각한다면 벌 수정이 맞아요 왜? 5월 말까지 폭발적으로 수확이 되려면 열매의 숙기가 빨라야 돼요 숙기가 숙기만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해전이에요 빨빨빨리 가해질을 해야 돼요 이거 안 적어놨네 가해질을 잘해야 돼 열매가 정체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상해 항상 정체가 안 되도록 파! 해전을 잘 시켜야 돼요 숙기의 차이는 1, 열매, 종자, 그리고 수정시 호르몬, 그리고 벌로 수정하느냐에 따라 3일에서 5일 길게는 말이에요 7일에서 10일 가까이 차이가 나요 이 차이는 전체 수확량의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벌이 활동할 수 있는 온도가 되면 바로 벌을 사용하는 게 옳습니다 나 벌 안 넣고 할란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론인데 저는 숙기, 해전을 생각하기 때문에 벌이 낫다는 거예요 열론가 중 한두 논가에서는 벌 수정이 잘 안 된다고 표현하는데 그 이유는 작물체 내 CN율의 밸런스, 물질 온도 관리와 하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한낮에 말이에요 고온이 형성되면 수정이든 벌 수정이든 다 안 돼요 왜? 고온은 다른 말로 수분을 빼니까 열매가 굳어버립니다 필이 수정 후 열매의 변화를 관찰하여 물질 온도 관리를 우선시 해야 합니다 한낮은 좀 시원하게, 야간에는 뜨뜻하게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일교차가 증가하고 야간 기온이 낮아지는 현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돼 나는 온도, 물질, 이런 한기 관리, 습도 관리, 이 모든 걸 어떻게 하겠다 이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지 자, 열매의 양 관리 열매의 양은 곧 뿌리와 직결한다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자, 연속착과 연속착과는 절대 한 번에 많이 달면 안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달면 뿌리가 무너져 항상 뿌리 대비 층층이 달아야 돼 열매는 곧 뿌리다 자, 열매의 양은 곧 뿌리다 아시, 엇갈이 수정량이 많으면 이사물 뿌리가 안탈게도 무너져요 죽지는 않아, 근데 가면 죽어 죽으면 엔드 오케이? 뿌리가 무너지면 지상부도 무너진다 다시 뿌리를 만들고 꽃을 피우려면 아따마, 두블리가 한 4월, 4월 중순 말로 확 늘어나요 안타깝고 5월까지도 갈 수도 있어 두블리가 그러면 어때? 5월 말까지 제가 늘 생각하는 250, 300박스가 안 나온다는 거야 자, 4월 중순까지 50박스 수확하기도 힘이 듭니다 아시, 엇갈이 많이 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차변 재배는 4월 말까지 근 100에서 150박스를 따야 돼 자, 왜? 4월 말까지는 이 곰이 단가가 엄청 좋단 말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 그리 층층에만 달아내면 충분히 4월 말까지 어느 정도 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5월 열매 단가와 4월 열매 단가는 너무 크게 차이가 나 곰이 2, 3만 원 차이가 납니다 모든 재배료는 시세가 좋을 때 어느 선 이상 수확량을 만들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자, 2, 3월 수확량을 조절하여 뿌리 분포도 및 뿌리 양을 팡팡팡 증가시켜 4, 5월 열매 양을 팡 증가시켜야 6월까지 한 방에 간다 이거예요 12월, 1월 열매 달리기 전 뿌리를 만들어주고 2, 3월 아시아 엇가리를 달고 이제 팡! 뿌리를 증가시키면 이 뿌리 이하의 달에 4월, 5월, 6월이 열매 품질 및 수량이 팡!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어... 나는 열매가 자꾸 끊긴다 그 말은 물이 끊긴다는 거예요 물이 다른 말로 뿌리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거지 항상 원격세 뿌리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자료가 많네요 자, 끝까지 갑니다 자, 다섯 번째 품질을 높여야 된다 품질을 2, 3월 열매는 정품률이 9대1, 8대2 이처럼 좋아요 근데 4월, 5월로 갈수록 정품률이 탁탁탁 떨어집니다 어떤 집은 여전히 7대3 좋은데 안 좋은 집은 팡! 떨어져 3대7까지 확 떨어져 왜? 순간적으로 달리는 열매 양 여하에 따라 뿌리가 약해지고 4월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수분의 증발 양이 증가하고 표피가 무른 열매, 세모제비, 기형, 병해충으로 인해서 다양한 상품성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수확할 때 좀 거칠게 수확해버리면 그 뒤에 달린 애들은 다 기형이에요 4월, 5월 상품성을 증가할 방법은? 저가가 제일 좋은 거예요 품질이 나쁜 열매를 빨리 저가할수록 뿌리가 좋아지고 정품률이 높아집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저가가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참외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은 똑같아 저가 여하에 따라 다마 크기가 달라져 물론 수확량이 문제가 올 수 있지 근데 다마 크기가 달라지면 이 박스 수량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2, 3다이랑 5, 6다이는 틀리죠? 6, 7, 8월 재배는 6월 이후의 작항은 하늘이 많이 개입해요 비가 자주 온다, 구름이 많다, 극심한 고온이 형성된다 등 다양한 기후가 형성됩니다 매년 6월 근장마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근장마의 특성은 비량보다는 흐리고 햇빛이 없기 때문에 습이 증발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열매의 양보다는 입줄기가 더 많이 확 많아진 게 아니라 세포가 커진 거예요, 세포가 증가하게 되고 농민들의 습관, 순회의 양이 증가하므로 물을 주지 않게 돼요 이게 가장 큰 문제야 작물의 입줄기가 커지고 많아진다고 물을 안 줘 식물 특성상 뿌리로 물을 주지 않아도 닦기도 입줄기로 습도가 높으면 입줄기가 수분을 흡수해요 이때 토양소 뿌리는 약해지는 거지 왜? 내 역할을 잃었으니까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해주니까 신기하게도 꽃은 그래도 꽃은 피어 꽃은 피고 열매 수정은 이루어집니다 꾸준히 흐린 날이 증가하면 순회의 양은 있는데 열매의 양은 더욱 순회의 양이 있기 때문에 열매의 양이 더 달리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뿌리가 약한 거지 뿌리가 왜? 물을 안 줬으니까 매년 6월 중 7월 초순 열매의 양이 증가하고 7월 장마가 끝이 나면 물을 주지 않은 농가는 식물이 죽어요 문제는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죽는 게 가장 큰 문제지 근데 생리현상이 너무 많이 나타나 올리기부터 해가지고 막 쓰도무하는 열매가 많이 달려 이게 안타깝다는 거지 7월 밭을 놓지 않는 농가들은 8월 해소성이 법치 열매가 줄면 당연히 시세가 살짝 올라요 매년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 패턴을 벗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재배론이 바뀌어야 돼 재배론이 근 장마가 형성되어도 비만 안 오면 물을 줘야 돼 물을 줘야 뿌리로 양수분이 흡수가 되고 지상부 열매 품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차이는 열매 품질의 큰 차이를 만들어요 뿌리가 아닌 입줄기로 수분이 흡수되면 아기자기한 양분도 흡수가 되지 못해 아기자기한 양분도 흡수가 안 되니까 이 세포가 할없이 약해지는 거지 그 아기자기한 양분도 중에는 밀양노소가 가장 많겠죠 이렇게 되면 병의 축 및 어떤 생리장애가 발생할지 판단이 안 쓰는 거지 그거로 뿌리를 통해서 양수분이 흡수될 수 있도록 물질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돼 7월은 엄밀히 따지면 덤이죠 덤 차면 세배는 6월 말이면 깨놓고 80 90%가 끝이 나 이때 이미 매출이 결정이 돼요 7월 8월은 덤인데 근데 8월 10일까지 한 반 놓으세요 이걸 막 8월 20일, 30일, 9월까지 끌고 가면은 배다 그거도 내년 농사 된다 돼지휘 되기야 되는데 그래도 토양은 좀 쉬어야 안 됩니까? 사람도 똑같아요 내가 왜 익하고 있겠어요? 농가가 싫어 똑같아요 한 달 20일에서 30일 정도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을 또 준비하는 거니까 똑같아요 어느 정도 휴식은 필요해요 항상 참고를 하시고 보자 이게 이제 뒷표지예요 저는 이런 걸 많이 생각했어요 작물의 생육을 지배하는 원소가 뭘까? 태양은 더 이제 꽃이나 열매 쪽에 많이 지중하는 것 같다 왜? 온도니까 근데 비는 입줄기를 더 많이 무상하게 했는 것 같다 왜? 습도니까 그리고 온도도 그리고 태양이 온도니까 비가 곧 수분이니까 그리고 태양 온도 이어지는 게 인산이고 질소고 그리고 열매 뿌리 양 생신 생장 영양 생장 이 밸런스 항상 이게 직진으로 가면 안 돼 쭉 가도 안 돼 항상 이 밸런스는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지 생육이 중간을 잡아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생장과 억제 생장은 수분, 질소, 고토 억제는 태양, 인산, 칼슘이나 규산 그리고 뿌리 그리고 가리는 이 전체 이동 그리고 뿌리, 줄기, 잎꽃, 열매 그리고 아미노산, 밀양소, 미생물 이런 쪽으로 저는 좀 하나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다양한 걸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농현비로사 처음에 개업하고 찍었던 사진이구나 깨끗하죠? 지금은 비로 엄청 많죠? 이게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어때요? 근 한 시간 반 정도 자료를 만든 것 같아요 이거를 농민들하고 소통을 하면 두세 시간 정도 말을 할 수 있는 자료인 것 같아요 왜 내가 이런 자료를 계속 만들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본 적 있습니까? 제가 이런 자료를 계속 만든 이유는 저와 인연이 되는 사람들 우리 농민들에게 정말 좀 더 좋은 인연이 되고 싶어서 이런 거예요 그냥 비로 하나 더 판다? 이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비로 하나 더 파는 건 뭐예요? 내가 팔고 농민이 그걸 사고 그 과정에 좀 더 나은 에너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 배대표 이때 망했다 난 이게 정말 싫어 그래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내가 이만에 당신의 생계를 걱정한다 그러니까 좀 더 나아져봐라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제가 이만큼 농민들 생계를 걱정해주니까 농민들도 우리 농현비로 배대표 배대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가 항상 오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항상 바라고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한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